이제 시작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십니까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하신 것은 저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 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에도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최대한 조금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저는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에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상응하는 조치 속에는 대북 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적경지역 협력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또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접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들이 있죠 아까 말씀이 나왔던 도쿄올림픽의 공동입장식이나 단일팀 구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이 부분도 이미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는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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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